네 땅강아지 키우던 키우고 있는 지난 가을부터 키우던 지금 땅강아지 지금쯤 알을 알을 낳아서 안에 있겠죠 먹이로 심었던 감자가 싹을 키워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즌이 땅강아지가 지금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활을 해서 조그만 애벌레로 지금 아마 바뀌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감자싸개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께 땅강아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